셰플락 4초로 맞습니다. 리온 윌리엄스. 골밑 투입, 그리고 놓칩니다. 또 속공입니다. 이승현이 다닙니다. 이승현. 이제는 3점 차로 도망가는 고야모리오. 이승현 선수 내업하고 빨리 백호수를 했는데. 아, 차전 타임을 부르네요. 그렇습니다. 80 대 77. 3점 리드에 앉게 되는 고야모리오. 속도로 푸시하는 이승현 선수를 볼 수 있었네요. 아, 보세요. 사실 이게 보기 흔한 장면은 아닌데. 아, 빠르게 백호수 하고 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